자 이제 완전 측면쪽으로도 송가인씨 왼쪽 측면 왼쪽 측면 이쪽도 봐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기자 여러분들이 역시 송가인씨가 오늘도 송왕리에 마칠거 예상이 됩니다. 손드시는 분 저쪽으로 그 다음에 완전 측면으로 보겠습니다. 이제 송가인씨 저희가 짤을 하나 만들어 볼텐데 짤이요?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. 섹시버전, 귀여운 버전 그런거 좀 알았으면 쓰겠는데 청취자 여러분 가인이가 이번에도 신앙이 많이 준비했을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쩌든지 올 한해 2020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 송가인이요라 어색하죠? 요거는 효녀 버전이었고 그러면 설 버전으로 하나 송가인, 가인이와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거 한 번 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신이 없네요. 시청자 여러분 가인이가 MBC 설 특집으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. 온 과정에 정말 함옥과 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가인이 많이 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송가인이요라 송가인이요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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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